ㄹㄹㅇ ㄹㄹㅇ ㄹㄹ ㄹㄹ ㄹㄹㄹ ㄹㄹ ㄹㄹㄹ ㄹㄹㄹ 야 바보야? 갑자기 집이 오픈 되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네 나 갑자기 됐지 나도 사실 하는 건 몰라 빈은 어떻게 귀중 하더니 됬어 아 그냥 뭐 이래저래 일보고 와가지고 오늘 촬영했어? 촬영 마무리하고 가고있어 아 집에 가고 있구나 집에 가고 있어 여기 질문들이 참 많네요 그럼 질문 한번 또 진행 한번 해볼게요 질문 трMe 질문이 어디 보여? 아무 질문도 없는데? 물음표 있잖아 아마 같이 방송해주세요 하고 있어요 왼쪽 위에 아이디 눌러요 왼쪽 위에 아이디 눌러요 어쨌든 아까 다 지나간 거라 되면은 이거 방법을 아래켜 주실 거야 내가 밸런스 게임을 알려줄게 문제를 낼게 송강호 선배님 호되게 혼내기 송강호 되게 혼내기 뭔 말이야? 별로다 안녕 어쨌든 합방을 했어 그러네 자윤아 면도는 안 할 거야 자랐어 자랐다고 아 자랐어? 응 언제 있길래? 조명을 좀 받아봐 응? 조명을 좀 받아봐 얼굴이 어떻게 바뀐다 어 아니다 그렇지 얼굴이 쪽으로 좀 나가면 되잖아 그래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오늘 뭐 합방인데 이게 낮에 해야 되는데 밤엔 잘 안 보여 차 안이 음 그래 고생했어 누나 다음에 이거를 나도 좀 준비 좀 하고 갑자기 막 선배님 어색하네 안녕 사실 약간 잠옷 입고 있었는데 놀리더라고 어 놀리느라고? 조금 낮에 얘기합시다 인건 선배님 연극이나 보러 가자 어 나 연극 그거 연락 오셨어 진짜 나한텐 연락 안 오셨는데? 아니 같은 회사잖아 누나는 하하 아니 연락 안 오셨는데? 같은 회사잖아 연락 받은 사람들끼리만 보러 가 스페셜 나이요? 응 여러분들 많이 보러 가주세요 어 즐겁게 어 방해하지 않을게 얼굴 보일 때 아흫 그래 파이팅 또 놀려 나 어떻게 끄는 거야?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어 알아 안녕 정연아 안녕 하하하하 안녕 그럼 봐봐 렉 해녀 와